안녕하세요, 서독옥 씨. 잠깐 앉아도 될까요? 한희주 씨? 결혼 전부터 날 알고 있었나? 절 아세요? 맞선 상대의 집안 정도는 압니다. 한유라 씨의 언니 그리고 유세혁 실장의 와이프 되실 분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저는 어릴 때 입양돼서 유라의 친언니도 아니고 유세혁 씨와도 파혼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결혼, 유라 말고 나랑 하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비즈니스라면 말이죠. 괜찮으시면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마저 설명하고 싶은데. 소문에는 재미없는 여자라던데 생각보다 재미있군요.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기왕이면 나도 더 괜찮은 여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령 더 기백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섹시하거나. 이게 뭐지? 그런 눈으로 보는 걸 보면 아는 것 같은데. 하... 글쎄. 첫 만남부터 테스트를 합치고 이런 걸 내미는 남자는 별로였어. 첫 만남에 이걸 쓰게 하는 여자라면 미래를 걸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난... 언니? 뭐야? 왜 둘이 같이 있어요? 누가 설명해 줄 거야. 도국 씨. 그래서 한희주 씨. 어떻게 할 거지? 아... 진짜 이상하네. 언니! 나랑 얘기 좀 해. 잠깐 저쪽에서. 그건 곤란할 것 같은데. 우린... 이걸 써야 하거든. 어때요, 소독 혹시? 물론이죠, 한희주 씨. 올라가죠. 왜 한했UNG 거 같아. zieć. 구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